경기도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진흥인의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한됐습니다. 본 조례에서는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,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운영,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습니다.